네, 반짝 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만한 테마 찾아보는 시간이죠.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v센터 길건우FC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본격적으로 갈 테마 확인해보기 전에 종목 점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효성 TNC가 정말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12%대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 수익률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35%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이 시간에는 한미반도체 언급해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수익률은 7%대 넘어가고 있고요. 뭐 했다 하면 그냥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점검 도와주시죠. 우선 한미반도체 먼저 본다고 하면 저는 한미반도체는 조금 더 보유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장비들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두 번째가 뭐였죠? 효성 TNC요. 효성 TNC. 종목이 너무 많아서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배당 기대감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또 대형주로 많이 쏠리는 장세이긴 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대형주 위주로 조금 다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달성을 해버리면 그냥 무참하게 잊어버리는 우리 이번에 효성 TNC를 또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지금 가고 있는 가을 테마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고 있는 테마로는요. 철도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 은미서, 중전철 사업, MOU 관련주 투자 노려봐도 될까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철도 관련해서 대호 AL 8%대 오름세, 부산산업 22%대 급등, 대아TI 6%대 오름세고요. 특수건설, 재룡정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인리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협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도 있고 지난주에는 또 대북 관련해서 사실 갈 테마 시간에서 이미 김재경 어드바이저가 대아TIA를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두 분의 합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전략 말씀해 주세요. 우선 철도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뭔가가 익김도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말 그대로 금액이 지불이 돼야지 조금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희룡 장관이 인리가서 하긴 했는데 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사실 최근 들어서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전철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일본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혀 아예 경쟁 상대가 안 됐었다가 그래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테마만 가지고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전철 쪽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사업이 사실은 공사가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원래 20년 말에 2년 전에 영덕 3척 구간이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두 차례 지연이 됐어요. 변전소 설치 조건이 또 안 맞아가지고 또 24년 말로 또 지연됐거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거는 GTX 관련 수도권 GTX 관련 노선 쪽에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 신규 노선 계획이랑 기존 노선 완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거의 한 6,700억 정도는 투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 노선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GTX A 노선이 한 24년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저는 참여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대아TI 같은 경우를 먼저 한 이유가 항상 전철 사업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현대 로템이에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전철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방산 사업 부분이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대아TI가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수위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라고 이렇게 딱 묶어를 주셨는데 현대 로템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아TI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고 인니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것보다는 그 외의 이슈, 예를 들어 GTX 노선 계통에 대한 이슈에 더 반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바로 세워주시죠. 네, 대아TI는 가격 전략하기 전에 조금 앞서서 얘기하자면 인도네시아에 이미 법인이 있어요. 해외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실은 조금 계약 체결에 대한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4,500원, 손전라인은 2,500원 정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으로는 대아TI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갈만한 테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테마죠. 길건우 스픽입니다. 미국 대중국 디스플레이 규제 만지작거리다. 국내 기업 반사액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갖고 오셨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언급해 주셨는데 APS 홀딩스의 경우에 5%대 오름세 이렇게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 5%가량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3%가량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주시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대중 규제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이미 반도체랑 바이오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예를 들면 조금 더 OLED나 마이크로 OLED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은 반도체랑 기술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조금 바꿔가지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XR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BOE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를 군사용 OLED로 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랑 연관이 있죠. 군사 목적으로 또 쓰고 있죠 하다 보니 충분히 미국 쪽에서는 제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질러서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쪽은 전체 점유율 자체는 1위를 탈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OLED 쪽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는 거의 96% 정도가 우리나라가 점유율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중국이 거의 16%대까지 올라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협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규제 때문에 사실은 반대로 수위를 볼 수 있는 시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규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아이폰에 대해서 최근에 BOE가 점유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 점유율이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수위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대부분 들어가는 소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면 BOE 자체에서는 생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 개발도 안 될 뿐더러 기존에 생산하는 것들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소재,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위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매서운 경쟁력 속에서 미국의 이 규제는 우리에게는 반사액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들고 오셨는데 오늘 개별 이슈도 또 있더라고요. 네, LGD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별 이슈들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TV 수요가 너무 뒤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에서는 별로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애플 14에서도 BOE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최근에 국가 첨단 전략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중 디스플레이 규제에 대한 수혜감도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가장 좋은 건 여러 가지 완화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력, 기술 개발.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자금을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 중에 규제에 대한 지원책도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MR 헤드셋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에요. 그런데 내부 디스플레이는 소니에서 하고 외부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걸 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세대 거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런데 2세대부터가 실질적으로 정말 완성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2세대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2세대부터 소니 걸 주게 되면 소니는 사실은 애플한테는 잠재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 관계인 LG 디스플레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충북도 당연히 대중 규제를 하다 보면 애플에 대해서 점점 점유율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예정인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OLED가 또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조건들도 가져온다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매력적인 가격대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한 2만 3천 원까지 목표가는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로 손전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긴 호흡으로 손전 반대로 좀 짧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 테마 시간 함께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서초중앙pv센터 길건우FC 모셔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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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